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난해 올해도 탈락하지 않을까 상당히 노심초사 하셨을 텐데 선정이 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? 제 근래일에 가장 많은 축하 문자 뭐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많이 기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동일한 주제로 더 한다는 것도 힘든 얘기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인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. 특징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김해 시민들과 이번에는 많이 교감했지 않습니까? 시민의향서라든가 참여의향서 이런 걸 받으면서 김해 시민들도 대학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에 좀 부응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고 실제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그걸 실천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해 시와 함께 도시 전체를 캠퍼스화 하겠다는 게 인재대의 주요 전략이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전략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올해는 선정이 됐단 말이죠.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저는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작년에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이었다고 본다면 이것을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실천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 실천하면서 얻어졌던 문제점, 발견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 계획서에 다 실행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좀 더 보완할 부분, 정교하게 조정할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했고 또 글로벌한 부분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막연한 구상이었다면 올해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했던 것을 담았다.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많이 높였겠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정부가 글로컬 대학 한 곳당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글로컬 대학의 핵심입니다.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죠. 앞으로 인재대 어떻게 달라집니까? 네, 저 지난 1월 2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. 1월 2일 신년교례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교수 또 직원 다 모인 자리에서 신년교례회는 다 모이지 않습니까?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인재대학교 아이오 비전 2033이라고 향후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왜 했냐면 우리가 닥치는 위기가 전무후무한 위기가 올 것이고 특히나 저는 인구 절벽도 문제지만 대대적인 산업 전환에 따른 구조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맞춤 인력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글로컬 대학도 거기에 일부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다행히 첫 단추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약,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앞으로 우리 인재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대학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로컬에 있지만 글로벌하게 정말로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인재대학교를 보고 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김에 있는 학생들이 왜 인재대학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올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큰 변화가 예고가 돼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그 계획서 안에 보면 학생 파트 있죠. 교육 파트는 전면 아주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새로운 교육 체계, 경험협력탐고라는 교육 체계에 더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.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해외연수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대폭 상향된, 대폭 변화된 그런 혜택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창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.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도 우리 대학을 많이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선정 이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선정된 경상국립대의 경우에는 혁신계획 이행 미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. 인재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다행히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준비를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떨어진 게 그리고 다행히 오래된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해서 신의 한수가 되었다.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 그래서 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강조한 만큼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인재대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